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자료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48평의 경매 물건으로 서울소부지방법원 사크모노 2023타경 555-96번입니다. 감지가는 31억 2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29억 7천5백만원, 대지권 6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를 입찰되어 감지가 대비 80%가격인 2차 제재가는 24억 9천6백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4천9백60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3월 12일에 진행해제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경매 물건은 4호선 신용산역 360m로 경의중앙선과 1호선 생활권이며, 한강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용산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산구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매물은 103동 16층으로, 대지권 6.4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8평형입니다. 감지가는 지난 2013년 7월 기준으로 31억 2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80%가격인 24억 9천6백만원 제재가로, 어느 2차 입찰은 3월 12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이어 4천5백6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4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며, 일반평가는 29억 7천5백만원, 하위평가는 27억 7천5백만원, 상위평가는 31억 7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5%로 체크중이니, 두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 묶은 해낭을 살펴보면 효순이 시공하여, 2020년 8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5개 동에 114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7대이며, 경매묶은 최고층 32층 중 16층 48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스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4월 11일에 설정돼 농협은행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1억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객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32억 8,816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정의로 해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로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용산구는 투기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의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48평행은 최근 매매내금을 살펴보며, 2024년 2월에 19층이 32억 7,500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며,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48평행은 매물호가는 100이동 북서양 37층이 48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용산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장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23%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문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기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센트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48평형 경매 묶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